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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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선생님 춥지 않으신가 봐요. 옷 같은 거 입고 계시지. 아니요, 저는. 에이, 필라데스 할 때는 원래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나도 왜 이렇게 입을 거야? 어서 갈아입고 나오세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입고 하게 하시지. 나는 이렇게 입을 거야. 왜 그래? 야, 시청자들 생각 안 해? 왜 따라와? 남자는 저쪽이라니까. 언제까지 내 디바크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길래? 아, 들어가 시끄러워. 에이. 너무 우리 것 같다. 이게 살이 아니었어. 난 살이 찐 줄 알았거든. 이게 근육인 줄 알았는데 근육도 아니고 노폐물이었네. 아, 쓰레기 때문이야 여기가 다. 에이, 이게 쓰레기야. 그러면 좀 땀으로 좀 배출하고 너무 막 센 운동을 싫어하니까. 필라테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수영장갑? 너무 조긴자? 아, 뭐하는 거야? 야,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어야지. 피라테스는. 아, 민망하게. 선생님, 옷은 누가 더 맞게 입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어, 두 분 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 너무 부럽지 않아요? 이거 너무, 저거 너무, 너무 거침하지 않아요? 아, 오빠 너무 부럽더라고. 얘가, 이게 먼저 마지막은 게 조금 안쓰럽네. 오빠 그거 진짜, 살이 진짜 많이 책임쳤나잉? 나도 마찬가지고. 몸이 좋으세요. 아, 좋은 거예요? 네, 좋으신데요. 골격은? 오빠, 몸 좋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야? 어느 때보다 더 밝게 웃는다. 아이고, 밝게 웃어. 아, 여자의 칭찬이구나. 그리고 우리 뭘 좀 가르쳐야 돼. 특히나 얘 체력을 위해서 좀. 그러면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좀 피로. 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만. 비만. 운동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운동을 하기 전에 내 몸을 운동에 맞게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몸을 풀어주셔야 돼요. 먼저 이쪽 부분이 마주 보고 앉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제 무릎을 세워서 발을 땅에 대시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아우, 너무 좋다. 편하죠? 이렇게 고개를 살랑살랑 오른쪽, 왼쪽. 아, 여기 지압까지 되네요, 지압. 오케이. 네. 이제 일어나서. 네? 브라스트랩 있잖아요. 네. 이렇게 흉추에 딱 댈 거예요. 손은 머리뒤에 받치세요. 아우. 응. 점프시도. 응. 이렇게. 저 여기서 뒤로 젖혔다, 일어났다 해볼게요. 필라테스는 호흡이 중요해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데요. 아우. 마시고.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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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으로 살짝 틀어보세요. 그대로 굴리세요. 더 아파요. 아우. 또. 그치. 잘 내쉬고 릴렉스. 아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우와. 세. 이거 봐요. 여기가 뭉쳐있으니까 이게 팔하고 대팔이 트리.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와, 수고 못 치겠네. 여기를 잘 풀어주셔야 돼요. 세.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만 안 되지? 보세요. 아우. 목이야. 이렇게. 아우. 머리가 왔던 거예요? 왔다 갔다. 부드럽게. 왔다 갔다만. 이게 익숙해지면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체중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요? 뭔 일이 생기나? 네. 포기 포기. 그쵸? 그쵸? 이렇게 들어야지. 떡볶은 다 아파요. 한 번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직. 조심해. 스트레칭 한 번 할게요.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받으십시오. 가자. 왜 쌤, 쌤 몰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무릎 세우고. 두 분 더.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오픈도 해보세요. 시원하죠? 우와 진짜 시원해. 다리 들어서. 우와 진짜 시원해. 오픈. 아우. 오픈. 오픈. 아우. 아우. 숨 쉬세요. 전 선생님이에요. 네. 네. 또 돌리세요. 아우. 이거 진짜 끝장이다. 괜찮죠? 네. 오케이. 땀 닦으시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우.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번에는 한 번씩 한 번씩 해볼게요. 턱추가 많이 부드러워졌으니까. 이렇게. 걸어 올라가세요. 도망가세요. 구름을 걸어 올라가듯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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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łolanZaiff. QABY. 이거 다칠텐데. 나 요즘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молодец. 자 5wand 걸어 lik القعwan. 걸어보자. 걸어보자. 다섯 구름이야, 딱. 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내려오는 거야, 그죠?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얘 뒤로 뻗어야지, 뒤로. 셋. 구름이 잘 안 걸리냐? 너무. 셋. 셋. 이거 뒤로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쌤, 잠깐만요. 난 쇠로벌. 안 벗어, 너 해봐.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오빠. 응. 오빠밖에 없다. 벌써 당 떨어지는데. 오빠, 네 번째 걸음이 안 걸어져. 저 체중 많이 나갑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윤조수 파이팅! 하나. 둘. 둘. 발. 끝. 너리 넘어가세요. 여기다 대세요. 엄마. 오빠. 여기다 대세요. 엄마. 오빠. 한 한 발. 한 발. 한 발. 하나. 내려줘. 하나. 하나. 아니, 이렇게 돌아오고 싶으면 돼요. 오빠. 오빠. 내려. 하나, 하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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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괜찮아. 괜찮아, 오빠. 놀래라. 괜찮아?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여기서 더 하면 다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태국은 좀 다른 거 좀 더 몸풀 거. 이제 하실 운동은요, 진동 위에서 이제 중력을 더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처음 배울 동작은 복근, 그러면.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여기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갈게요. 뭐든지 그냥 걸 수 있으면 다 거시는구나, 선생님. 이렇게 갈게요. 오케이. 오빠. 갑시다. 가. 가요. 손 머리 뒤. 힘들어. 올라오세요. 그냥 땅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죠? 와아.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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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거 되게 힘드네. 힘들어요. 와. 진짜 재밌다고? 또 뭐 있어, 선생님? 어. 밸런스를 좀 더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캣 스트레치. 그렇지 말았다. 한 다음에. 고양이 자세. 고양이 자세. 오. 오. 너가 한번 봐라. 이렇게 가슴 열어서 앞에 보셔야죠. 이렇게. 고개 집어넣고. 고개 집어넣고. 고개 집어넣고. 네. 엉덩이부터 드릴게요. 아. 고양이 고개 들어. 고개 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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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 좋아요. 이제. 오빠 대박. 오빠 해봐. 오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네. 꼬리꼽자 말아서. 후. 등 동그랗게 만들어보세요. 멀리서 집어넣고. 이제 엉덩이부터 뒤로. 방긋기듯이 쭉. 빼세요. 배꼽 쏙 집어넣으세요. 오른발 뒤로 뻗고. 오른발 뒤로 뻗어. 오른발 들고. 왼손 앞으로 뻗고. 아. 이게 중요하지. 오케이. 우와. 기다리세요. 잡아. 잡. 잡. 와. 이렇게 안 돼? 비행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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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되네? 왜 안 되네. 안 돼? 장난치지 말이야. 너무 해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슬람이 좀. 아 yourselvesоб educators. 기분 나쁘게. 아니 이게 왜 안돼. 할 수 있어요. 준비를 먼저 하면 돼요. 어른발 뒤로. 왼손 앞으로. 조용히. 오케이. 우리가 잠시도 배가 쉴 수가 없어요, 오문발이. 아 이거 진짜 대답이다 우와! 고양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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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재밌죠? 이거야? 이거다 유연성은 되게 나쁘진 않으세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동안에 운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뭉쳐있어요 뭉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근력운동을 해서 자꾸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가자 오빠 이제 좀 쉬자 밥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나? 입맛이 없네 큰일났다 입맛이 없어도 오빠 개운하지? 응 이제 자주 가자 우리 오늘은 운동 좀 했으니까 진짜 살 안 찌는 걸로 좀 먹자 샐러드보다 좀 뭐 그거 했잖아 약간은 그게 횟수로 온 거 스시 스시도 좋고 근데 횟수로 온 거 오빠! 여기 맛있어 네? 여기 맛있어 근데 오빠 나는 입맛이 없다 오빠만 먹어 그래 옆에 그냥 뭐 이거 국물이랑 같이 아니 너 또 들어오면 또 먹고 싶으니까 넌 밖에 있어 에이 아니야 아 뭐 쌍머도 같은 거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안녕하세용 예 아무데나 앉아도 되니까 네 여기요 이쪽으로 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요거 시작해볼까 얘가 이름이 뭐죠? 참치 뱃살입니다 참치 뱃살 참치 뱃살 야 큰일났다 진짜 숙이는 젓가락 안 줘도 되나? 난 이거 너무 효과가 있는데 오빠 그러네 대단하네 와 대단하네 진짜 진짜 우와 진짜 신기한데? 대단하네 아니 전혀 생각이 안 나 아니 뭐야 이거 하나는 나 줘야지 널 이걸 왜 줘 응? 널 왜 주냐고 이거를 습관적으로 먹지마 이건 간장 종지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달라는 게 습관적으로 돼있어 응 응 자 정말 정말 먹고 싶지 않나 봐봐 그래 진짜 먹고 싶 봐봐 어쩜 잠깐만 누르면 되겠다고 그랬어 누르고 한 번 다시 볼게 오빠 야 누르고 한 번 녹았다 혀가 녹았어 아 누르니까 좀 괜찮네 그래 아 진짜 숙아 확 먹을 뻔했어 응 흑이야 봐봐 오빠 미안한데 이거 좀 눌러줄래? 내가 누르니까 효과가 없는 거 같아 야 누를 게 없는데? 응 너무 많이 박혀있는데? 이거 완전 박혀있어 괜찮아? 언니 눌러 ,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피야 아 눌러orsch 딱딱하지? 먹을게 아 오빠 먹을 줄 아네 неё 저거다 얘 먹 여자 오징어? 박고와사비 딱지, 어사비, 미친, 딱지, 어사비. 딱불, 딱불. 왜이래? 왜이래? 고마워, 고마워. 니가 죽는 거 먹어. 고마워, 고마워. 장난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같이 먹어. 이거, 이거 13,000원짜리야? 와, 대박이네. 흰색 접시 위주로 먹어. 아우, 나 너무 여기 손려잖아. 아, 좋다. 야, 이게 도대체 성게 몇 마리를 내 먹는 거야? 아우, 좋으다. 이거 왜 효과가 없냐? 아니야. 오늘 효과가 없어. 나왔다. 야, 나왔다. 니꺼 나왔다, 니꺼 나왔다. 어,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뭐? 샐러드.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안 들어오자, 그만큼 먹자. 먹어. 다이어트에서 그냥 샐러드 먹어야지. 그렇지, 연을 같이 먹자 이렇게. 건배, 건배, 건배. 오빛! 왠지 aud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